아까 닭 한마리 가지고 가슴살은 잡채하고 또 양쪽 다리 4토막 내고 아랫다리 윗다리에서 4토막 내고 날개 쭉 쬐서 6토막 가지고 찜을 감자랑 야채 풍부히 넣어서 밭에서 생산된 자색고구마 꿀고구마 감자 싹 튼 감자는 잘라내고 남은 감자를 가지고 찜에 넣고 당근도 뽑은 거 이렇게 유자랑 본동이랑 이렇게 양파랑 여러가지 토마토도 넣었어요. 토마토랑 이렇게 넣어서 지금 닭찜을 맛있게 하고 있는데요. 여기는 이제 이미 닭 등짝하고 몸통이 있는 것을 압력솥솥에 한 15분 삶은 다음에 그 국물하고 이걸 다 토막 낸 것들을 이제 미역 넣어서 불린 미역에다가 벌써 국을 한소 끓여놨어요. 잡채는 이제 나 저녁 때 그 잡채에서 먹으면 되겠어요. 닭찜하고 미역국하고 또 이제 김부각을 튀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오늘 정신은 아주 충분할 것 같아서 잡채는 닭 한마리 가지고 세 가지 요리를 충분히 해냈네요. 잡채는 이 오븐 un